서브이시입니다. 인플레이션 오면 좋을 주식. 인플레이션이 오면 좋을 주식이 무엇이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국의 보험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종신보험을 많이 팔았던 보험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험회사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좋을까? 2000년대 초반 금리는 몇 프로였을 것 같습니까? 1997년 IMF를 맡고 잘나가던 한국 경제는 부러졌습니다. 은행은 무너졌고 대출 받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1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때 종신보험을 팔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0%보다는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고금리로 30년 후에 약정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1년 중국이 WTO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리는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중국이 낮은 인건비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디플레이션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금리는 낮아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대 정기예금 금리가 판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보험회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지금 종신보험이 든다면 2, 3%대의 낮은 금리로 듭니다. 그러니 3%대의 이자를 받아 10%대의 연금을 줘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7%의 역마진으로 손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대에 팔았던 중신보험은 30년 후쯤 되면 돌려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2000년대에 중신보험 팔면서 고금리 국채 등으로 해치를 다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의 국채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0년대 고금리 상품 때문에 웬만한 보험회사들은 망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바뀐 회계 기준인 바젤3는 미래의 손실을 현재 장부에 표기하라는 것 때문에 주가에 더 안 좋습니다. 즉 30년 후에 줄 종신보험과 같은 상품 손실을 미리 계산해서 장부에 기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2010년 이후 주가가 바닥으로 내리 꽂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이슈가 터진 것입니다. 그것도 30년 만에 최고치 말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채 수익률이 앞으로 3%대를 넘어 4%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러면 보험회사는 신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채는 얼마나 더 많이 오르겠습니까? 게다가 한국이 빚이 많아져서 신용등급 위기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국채 수익률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위기로 미국으로 돈이 빨려들어가기 시작하면 한국 국채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한국의 30년물, 50년물 국채로 고금리 종신보험의 위기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인플레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가고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블록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